안녕하세요 여러분! 마스터 이상입니다! 네 여러분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 즐겨볼 컨텐츠는요 바로 바로 양코대전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이님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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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저랭크나 보자 나 몇 등이야? 백 등? 오 유저랭크 백?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양코모 도감 별에 별게 다 있고요 여기 너무 따뜻하다 이벤트 뽑기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전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 사과 고양이를 얻었었죠? 호주! 가자 호주! 전투 개시! 호주에 가면 맛있는 거 아니아니아니 호주는 캥거루 아니야? 그리고 뒷 페이지의 유닛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화살 핏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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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희sel하게 중국 어휘 중국ifier 오 코알라다 아! 캥거루가 아니야? 코알란가? 왜이러 미니? 코알라다 어? 캥거루가 아니라 코알라인가? 나 잘못 알고 있었나? 호주가 캥거루 아닌가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! 뭐야 뭐만 하면 댓글이야 오빠가 그랬잖아 넘넘넘 일단은 얘를 시간을 벌고 시간은.. 시간을 벌다가 죽을 것 같아 일단은 냥냥이들로 이렇게 냥냥냥 냥냥 귀요미 냥냥냥 냥이들 냥이들 아 저거 넘넘넘 이름이 넘넘넘이야 아 맞아 한 마리가 세 마리에요 그래서 어 야야야 타워 공격한다 타워 타워 사격 두다다단 냥냥냥 냥냥 넘넘넘 너무 짜증나는 유닛이신거 있죠 맞아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모두가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냥코 냥코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다 아실걸 네 그러니까 넘넘넘 진짜 별로에요 어 징냥이 내가 이 사과 고양이 한번 써봐야겠다 이번에 징글 고양이 어떻게든 잘 버텨 얘 단일 공격인가? 단일이네 멋있다 단일이 뭐야? 하나 공격하는 거 와 쎄쎄쎄 설마 호주에서도 뭔가 뿅 튀어나오진 않겠지? 나 하마휴즈 나 하마휴즈 때문에 아 뭐 그럴 거 있고 넘넘넘넘 넘넘넘 진짜 많이 나와 일단 사과 고양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과 고양이 좀 모아놨다가 어 징글 고양이 당했다 일단은 음 모았다가 사과 고양이 써야지 슉슉슉슉 슉슉슉 닌자 닌자 냠ня 냥냥냥냥 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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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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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안될 내 징글..어 징글 고양이 잘살네 가라 사과 고양이 뭔진 몰라도 세보여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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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세세세 역시 슈퍼레어다 빨라 빨라 심지어 빠르기까지 와 진짜 괜찮은 캐릭터인데 저거? 애플힙 쟤 애플힙을 가졌는데? 광야공격인가? 쟤 어쨌든 슈퍼레오라 진짜 센데? 오 사화고양이 세네 배틀고양이 닌자고양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잘 보내주고 있고요 와 진짜 센 사화고양이 야 이번엔 진짜 사화고양이가 하드캐리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냥 니가 제일 자존심을 안 버렸던 것 같은데 슈퍼레어 캐릭터 이제 얘를 업그레이드를 슈퍼레어? 와 8200이 됐어 진짜 세 나중에 내가 올린 영상 봐봐 진짜 세 그래 한번 사화고양이 하나로 깨보기 해서 컨텐츠 한번 찍어볼까? 안돼 너무 비싸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코가 막혀서 그래 싱가포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개씩 저 두개씩 이거 거의 싱가포르 천 삼촌 우와 싱가포르라면 역시 저거 물 나오는 사자 물사자 물사자 일명 물사자 제가 지금 지운 건데요 강아지 사실 원래 좀 빠른데 걔네지요 응? 강아지요 dah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언제 와? 온다 수면양말 신으니까 발이 그나마 따뜻하네요 야 내 수면양말이야 히힛 야 남의 거 막 훔쳐 신지마 훔치더니요 오빠한테 빌렸잖아 오빠가 태권도 가기 전에 아니 아니 그냥 이걸로 스매싱 날릴까? 뭐? 잠깐만 야 일단은 너 가봐 충전 이렇게 충전을 좀 해주고요 일단은 쟤네 나중에 다 몰려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려고 나 타워 좀 맞았네 어? 언제 맞았어? 몰라 나도 모르는 새 맞았더라 고양이 좀 보네 불쌍하잖아 혼자 아니 싫어 왜 짠돌이 아니 짠돌이라니 응 보네 발사? 내 맘이야 발사 이렇게 발사 탁 사과 고양이 사과 고양이로 진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사과 애플박스 어? 야 이거 운명인데? 어? 애플박스에 사과 고양이 어머 웬일이야? 냥 우와 저거 뭐야 왜 춤을 춰 엉덩이 춤이에요 계속 공격해 야 뚜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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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데 나 진짜 귀여운데? 봐봐 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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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야 저거 아니네 좀 대충 맞는 캐릭터 저거? 지금 뭐하는 캐릭터인지 난 솔직히 잘 이해가 조금 안되네 왠지? 일단 얘네들로 아 맞다 나 사과 고양이로 하기로 했지 사과 고양이 에? 언제? 지금 아닌가? 나중에 컨텐츠 찍을까? 네 나중에 컨텐츠 찍기로 했는데 그랬어? 분명히 그래? 기억이 잘 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돈 빨리 나오게 하는거야 레벨업이? 어 돈 빨리 그리고 양 많이 저장 양 많이 안돼 지원병을 보내야 되겠다 그냥 이상하게 쏘기 파악 응? 닌자 고양이가 분명 맞았어 빠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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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누가 오고 있어 어 누가 오고 있네 내 귀여운 고양이들 일단 닌자 고양이가 좀 더 빠른가? 달리기 시합 해볼까? 달리기 시합이라니 냥코 달리기 에 애플 박스 배에 냥코 달리기 한번 해볼까? 그래요 해봐요 아무도 하지말라고 안했어요 응 야 사과 고양이 한마리인데 아직도 사과 고양이 혼자서 진짜 뭐 하드캐리한다 냥냥냥냥 냥 냥 우와 우와 이거 거의 깼는데 냥 와 진짜 사과 고양이 사과 고양이 하나만 공격할때마다 농농농농농농농농 계속 나와 진짜 센데 안돼 사과 고양이 한번 더 진짜 짜증나겠다 적들 입장에서는 징글 우와 지겼따 징글 고양이랑 싱글 고양이랑 이렇게 냥냥냥 냥 역시 사과냥이 이거 진짜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과 애플 박스 어?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 또 출정했다네요 누구 빰빰 빰빰 몰라 sv 광련이 그게 아니구나 빌더 ex 그럼? 고양이 무 사 아니네 스모 고양이 애 별로야 뭐하는건데 얘 연속으로 손박칩니다 prophet 별로야 체력 Scan 딱인데 좀 비싸 많이 비싸 몇인데 몰라 애 딱히 몇 이라구 안나와있어 클래시리아이썔라 에잉 Say pendip 자 모두 respect 전 두개가 아 귀여워 뭐가? 냥코가? 응 진짜 몰디 해변, 해변으로 나는 저거 먹어 마셔보고 싶어 이거 이거 바다하면 그거 있지 이거 와 바다다 다다다다 뛰어가는 거 근데 이거 나중에 자막으로 이거 화살표 좀 해주라 네 저거 먹어보고 싶어 빠바밤 빠밤 이거 부금 안 깔아도 돼 냥콘은 그냥 부금이 그냥 있어서 자체 부금 자체 부금은 아니고 자 그냥 타워 조금 맞도록 합시다 냥냥 너무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별로 안 맞았어 닌자로 일단 시간 좀 걸고 아 몰디브에서 뭐 나왔던 거 같은데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해야지 이거 모히또야 모히또 모히또 봐 맛있지 맛있을 거 같던데 아 얘 광역공격이네 냥냥 몰디브에서 내 기억상으로 몰디브에서 뭐 나왔던 거 같은데 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야 부금 바뀌었어 큰일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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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무도 안 했어 야 큰일났네 ark 에그건은 다 죽었네 다 죽여야지 요 왜이러 미는 벌써 빨간 적핸은 강하다니까 이렇게 다 보내도록 하assis 야 저기 그 정은이 나왔다 정은이 쟤가 왜 정은이야? 되지 빨간 저기 강한 애들 하니까 쟤 바로 나가 떨어지는데? 정은이를 공격하라 정은이 정은이 정은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예민한 식이긴 하지 야 정은이를 처리했더니 야 진짜 뭐가 많이 나왔어 아 진짜 뭐 많이 나왔어 아 알겠는데 그게 정은이라니 내 예상 틀리냐? 몰디브에서 뭐가 나온다 했지? 아니 진짜 나왔어 야 근데 정은이 정은이 사과고양인 좀 하죠 아니 그냥 얘네들로만 빨간 적 빨간 적 나온 이벤트야 야 정은이를 처리하니까 진짜 우와 이겼다 우와 리플레이 정은이 그 정은이를 이제 저세상으로 보내자 아니 아니 그 얼마나 많이 했나 좀 그 해주세요 그 뭐지? 편집 네 어 황소고양이 나왔다 황소고양이가 진화하면 기린고양이고 기린고양이가 진화하면 그게 그 뭐지? 사자고양이 되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초식이 야 황소가 좀 더 세지 않아? 그리고 왜? 메이야? 못들었어 황소가 훨씬 세 어 캐릭터 생산 스피드 2000으로는 뭐하지? 어 경험치 더 준단다 통솔력 통솔력이 먹고 응 머니 증거 스피드 어 예 좋아 앞으로 나는 일 지갑 회계 이거 하면 되겠다 좋았어 다 어 미션 클리어 몰디브 어 야 유저랭크 10이나 올렸어 내가? 벌써? 어머 말도 안 돼 야 코도감 바로 통조림도 이렇게 좀 받고 황소 빠바밤 빠밤 민첩한 움직임 아야 아 죽어 죽어 지금 뒤에 날아가네요 화면 터치하면 제리향에 터치하면 이거 뒤까지 있어요 또 다시 와 공격 횟수는 장난아니게 빠바밤 계속 때려 네 어쨌든 그리고요 또 있었는데 아닌가 아 아닌가 황소 황소 어쨌든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통조림도 막 퍼져요 10이나 올랐네 무려 자 다음반 인도 인도 클리어하면 또 통조림도 줘 와 진짜 통조림도 막 퍼주는데 자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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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 역시 인도하면 카레 바로 카레 나왔죠 나 왔어 저 무슨 빵이지? 저 무슨 빵 있었는데 야 머니 금방 찬다 빵 양코가 일본 건가? 우리나라 건가? 우리나라 거 아니야? 빰빰빰빰빰 부추 빰빰빰빰 빰빰빰 부추 빰빰빰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자아 뱀이 오네요 뱀 뱀 잡아먹는 애가 누가 있지? 고양이가 뱀 먹지 않아 야생뱀 어 네? 됐다 아닌가? 뱀이 고양이 먹는건 아닌가? 아닌가? 뱀이 아니 고양이 육식이라가지고 이렇게 뱀도 육식 아니야? 둘 다 육식이지 그치 야 이거 이동 자체 이동도 돼 아 응? 자체 이동이 보여?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그냥 쭉 이동 돼 잠깐 여기서 살살 살살 이렇게 이렇게 헬리캠 아 고양이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해주는구나 그래 그래 그랬구나 사전글이 여기가 밖에 안돼 네 자 내 닌자들로 한번 인도를 깨라 인도 깨기 닌자들로 인도 깨기 아니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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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은 아까 깼지 이거 거의 깬 수도 오! 하마 못생겼다 난리나네 일단은 하마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일단은 잠깐 뭐 머니를 모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애플 고양이를 이용해서 이제 애플 일단 놈놈 놈 쟤네를 정리해야 되는데 뭐 그걸 레이저 쏘면 되지 뭐 사과 고양이 있을 수 있어 일단은 아니 애플 고양이 사과 고양이 난 저 놈놈 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빠르게 달려오는 거 같은데 빠르게 아니 아니 빠르진 않아 아주 빠르게 빠르게 이거 이거 핀 먼저 발사리 아 아니 일단은 정은이 오면 정은이 정은이 냥냥냥 이거 사과 고양이 좀 웃겨 근데 좀 이상해 엉덩이 발사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일단은 하마 고양이 최대한 안 맞는 게 중요하니까 징글 고양이를 보내야될 거 같네 징글 고양이를 보내야될 거 같네 또다다 어 뭐야 야 하마 엄청 세 오어어 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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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머니 되게 많이 준다 쟤 보스라고 해야되나? 아닌데? 보스는 아니고 저를 뭐라고 부르지? 좀 쎄네? 잘 모르겠다 뭐 징글고양이 두마리랑 사과고양이 두마리만 있으면 뭐 천하무적 쟤네 두마리가 더블공격하니까 진짜 쎄네 좋아 그럼 나는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구경구경 사과고양이는 재사용 공격패턴 재사용 것도 너무 길고 징글고양이도 좀 그런데? 쎄니까 어 하마 도나 잘못 썼다 뭐 쟤도 쎈 징글 와 진짜 바로 그냥 애플고양이가 요후 깼어 야허허 진짜 쎄네 쟤네 야 역시 사과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미션 인도 클리어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거 받고 냥냥냥 20개나 좀 나 그럼 또 해야지 본격 레어 뽑기 뽑기 컨텐츠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아닌데 뭐야 잠만 잠만 어 이상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할인하고 있었는데 뭐지 몇시야 몇시야 10시인데 응 왜 할인이 끝났어 말도 안 돼 왜 이것만 할인을 해 아 아 이런 이거 어떻게 된거지 아 아니 왜 아까까지만 해도 할인했잖아 나 지난편 찍을때까지 아 진짜 아이 참 레벨업이나 해야지 전혀 관계없어 음 흐흐흐흐흐흐흐 사정거리를 조금 넓혀야겠다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들고 1 음 그래 1 얘 열심히 노동을 해줘야돼 노동자들 음 고양이 노동자 자 그럼 바로 다음판 내 팔 팔이 4개야 음 자 내 팔 음 그럼 나는 음 징글 고양이가 팔이 4개니까 징글 고양이로 다 팔 4개지 팔이 아니라 다리 아닌가 야 머니 진짜 금방 차네 빰빰 부추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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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레벨3 찍고 시작하네 내가 하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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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설마 뭐가 나오진 않겠지 냥냥 냥냥 니자 냥냥 일단은 저는 뭐 돈이 좋으니까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거리를 세번이나 업그레이드했는데 얼마나 사정거리를 길어졌나 보자 자 좀 일단은 아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 어 여기까지나다? 우와 진짜 길어졌네 아까에 비해서 기다렸다 한방에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냥코 대전쟁에서 너무 많이 보내면 이제 못 보내게 하더라구요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그만 보내세요 막 이러기도 해요 못 깨게 하라는 수장인가? 놀랍대로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야 벌써 8레벨? 어 갔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조금 모았다고 업그레이드를 할게 이거 괜히 망할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클래시 로열이 아니지 빰빰빰빰빰빰빰빰 부추 빰빰빰빰빰빰 부추 빰빰빰빰빰 같이 냥냥이자 냥 음 200 코스트 200 코스트 200 애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두다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라 펑펑펑 은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왜 이거 두마리? 야 이거 사기 아니야? 아니 야 쟤 다 한마디 다 날라갔어 아니 저건 양심적으로 사기 아니야? 닌자 고양이만 아니지 많이 보내는게 중요하니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보내야겠다 히익 와 저거 세 마리야? 그러면? 아닌데? 너무 사기인데 저거는? 히익 다 죽었어 어? 어? 간단하게 뭐 이겼네 어? 뭐야 완전 승리 어? 새 캐릭터가 또 출연했다네? 마지막으로 새 동료가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컨텐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새로 한 뭐지? 동료가 궁금한 제게 제게 뭐니? 저한테 새로 합류를 권유한 친구가 누군지 저는 그럼 다음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훨씬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 예 빠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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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? 어? 이게 아닌데? 뒤에 편집해야지